그런거 쓰면은 내가 보고싶은거만 보게될거같은거 힘들어 힘들어 뭐하는거야 이틀 번째 취향이 패스 지금 먹자 딸러맨 님이 천만 칫을 후원하였습니다. 까마 30세 인간 백정 백정 그 자체죠. 아 뭐야. 백정 그 자체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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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정 sc 나 주지사 된거야 그럼? 말앞에다 뭘 달아놓은거야 시원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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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엔나 소시지 먹는거야 리듬 premises 라고 Hintertpp 사 weitere actually move 장위네 이놈 장위봐 아니 장위 진짜 쟤 문제 있나 봤어 기적이구나 둘로 쏴버려 둘로 쏴버려 아 장인은 깡패네 장인은 내가 봤을 때 영주할 애가 아니야 얘는 그냥 동료로 데려와야 돼 근데 영주를 동료로 데려오면 싸우나? 관우 유비 장비 얘네들은 서로 안쌀을 거 같고 서로 좋아할 거 같은데 안보여 안보여 왜 붙는거야 아 왕두가 마무리했어요 왕두가 마무리했습니다 건방진 녀석 풀어줍니다 이 자식은 좀 약간 재테크를 좀 합시다 친밀도 좀 올려놓고 나중에 한번에 싹 잡아봐야지 왕두야 어디가냐? 나랑서 얘기 좀 좀 하자 일로와봐 아 일로와봐 왜그래 포위할게 아니야 진단의 무대? 잠깐만 진단아 나 안싸울건데? 너 그렇게 들어가면 내가 도와줄줄 알지 아 도와줘야겠네 근데 아 거기다 털려갈때쯤 도와줄게 오토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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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이렇게 세 아이씨 내 병력 아이씨 내꺼 다 먹혔네? 아 짜증나 오토했는데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거 설마 이 쇳덩이가 진짜 그거라면 잠깐만 아 근데 그게 없네 강궁경있다 강궁경 아 정예가 아니지 지방정예여도 정예잖아 근데 아 지방정예여도 정예인가? 해봐야겠네 안되네 다섯게임에만 다섯게임인거같아 왕왕쓰레기야? 그래? 아니 되게 되게 열성적으로 뭘 할라고 하잖아 아아 조선에 잡혀있는거 같거든요 지금 하울하고 걔네들 풀어줘야겠네 공손소 공손공 호구되네네네들 방열과 하울함 붙잡혀있네요 도박을 좀 해봐야겠다 이건 잠입이 안되겠죠? 뚫어야죠 그럼 기도술 멈추는 순간 난 죽는다 멈추는 순간 난 죽는다 멈추는 순간 난 죽는다 멈추는 순간 난 죽는다 망인이 있구먼 내부대로 오게 상대 군량을 갈취하고 세덩이를 먹는다 캬, 개꿀? 이을산스! 그다음 뭐냐? 나 거기까지밖에 몰라. 업무장이고, 저건. 옛날에 지능 캐릭이었으면 전혀 이게 진짜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긴 한데 서로 구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, 우리, 오, 지빠야? 오, 귀엽네? 이런 페이스가 있었나? 오, 페이스 특이하다. 그죠? 저런 페이스가 있었나? 뉴 페이스 원래 이런 얼굴인데 아, 맞나? 아닌가? 음, 감옥 수위가 여기 있었구만 내 뒤에 있어라. 너희 갑옷 뭐냐, 그거? 야! 너희 갑옷 뭐야? 어디서 왔어? 난데없이 이상한 갑옷 입고 있네, 얘네. 어, 뭐야, 얘네 갑옷. 버그인가? 저거 원래 문장 갑옷인데 뭐죠? 버그인 것 같은데? 야, 도시 뭐냐 이거? 설마 조선에 뭐 있나? 어느라. 어느라. 가만히 있어, 이씨. 이씨. 쟤 어디 가냐? 이런 씨, 안 됐죠. 동료가 위험하다. 동료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지금, 아무리 봐도. 건방진 놈. 오, 피했어? 세 마리가 더 나올텐데. 네, 어느라. 조선에서. 오, 피했어. 이리와. 오, 피했어. 오, 피했어. 소리가 안 돼. 오, 피했어. 오, 피했어. 오, 피했어. 오. 그니까 아니 지도라도 지도라도 나오면은 찾겠는데 지도도 없고 참 아마 저 사옥문 위에 있을수도 있어요 밖엔 없겠지 음 이럴줄 알았다 대방을 먹어버릴까? 자 조선 두개 남았어요 대방하고 조선 끝이에요 어 대방을 먹어버려야겠군 좋은 생각이야 아회남이 오랜만에 레벨업했다 아회남이 뭐가 모잘랐지? 기억나시는 분 아회남이 투척쓰는구나 투척쓰를 올릴까요? 그것도 괜찮아보이고 타격을 올리는 것도 괜찮아보이고 타격 올려버리자 서서 레벨업 김아 7스킬 줘봤자 어차피 탈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지능을 주고 타격 방패술 얘 방패 쓰나? 서서 근데? 서서 방패 안 쓰는 것 같던데? 지금이라도 차라리 무기술 찍는 게 낫겠다 천천히 키우자 체험 체험은 뭐 지능 찍어놓고 아 성벽이야? 엄맘 먹겠네 쟤 어디가냐 쟤 야 여.. 쟤 어디가 쟤 이거 수비안해? 우와 성벽 와아 야 이거 뭐.. 우와 그래다가 이거 사다리가 아니네? 어? 우와 대방이라고 여기가 대방? 야 너무 공들여 놓은 거 아니냐? 야 이게 대방이라고? 지금 대방이면 여기가 어디쯤일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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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기 이거 아니 뭐야 사운드가 자꾸 밀려 잠깐만요 치크 안맞죠 여러분들 치크 안맞지 않아요? 좋은하드 스킬을 능조 배웠다고요? 능조가 장수에 있어 근데? 찾아봐 찾아봐 뭐냐 이건 또 추수해줘? 저게 더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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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! 9명 남았다. 음? 강풍병이 있구만? 오! 오! 강풍병 어우씨 조심해라. 강풍병 지렸다. 파이팅해야겠군. 아회나미? 오 강풍병 세다. 암개를 쓰다니. 나는 뭐 명예가 있는 남자니까 풀어주도록 하지. 골드 포지션. 병력 다 빼서 쓸 수 있어요. 조선 하나 딱 하다 남았어요. 수두룩 까야죠. 아이고. 왕이 승마를 5렙을 줘야 되나? 5렙 때 못할 수 있지. 절약만 타도 세긴 센데. 왕이 공수 좀 올려줘야겠다. 대방분단. 아 저거 400짜리 때문에 그래요. 누구야? 조슈! 어? 모통이 아닌데 얘? 아니 잠깐만 나. 병력 크기가 160명 끌고 다녀. 조유 장난 아니다. 쟤 진짜 잘 데려왔다. 딸애는 거의 떨거지라 그냥. 별거 하는게 없는데. 오. 조유 진짜 괜찮네. 안되네. 안되는데? 안되 안되. 안되는데요? 여기 넣어놔야되나? 그건 아닌거 같은데. 안돼. 다섯개? 다섯개 되요. 딱 다섯개인데. 아무 정해는 안되나본데요? 아무 정해는 안되는거 아냐? 아 저게 정해 만드는거야? 아. 나보다 더 위에 뭐가 있다는줄 알았지. 그러면. 중고병 넣어야 되는거야? 세덩이 다섯개라니까? 레은씨지 버그? 버그? 내가 하는 방식이 맞긴 맞아 근데? 안되는데 아무래도 아 동전이요? 어 저 팔면 안되는데 저 팔았다고요 동전을? 아니 뭐 뭔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안팔지 않나? 뭐야 이거 아 조유 붙는다 조유 도와줘야겠는데 우리 조유 털리면 안되지 와 조유 버티는거 봐봐 와아 조유 좋아 조유 좋아 조유가 아주 그냥 쟤 맨날 거절하네 조유eur 조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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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도 신병이 잔뜩이라 뭐야 다 도망가냐? 야야야 그 부대 사기가 왜이래 얘들아 부대 사기가 왜이래 부대 사기가 왜이러냐고 싸워야되는거 아니니? 겁나라 분대네 승받아서 더 줄까? 잠깐만 승받아 제가 7스킬이거든요 이거 15스킬 찍으면 이거보다 좋은말이 없냐구요? 끔찍하다 진짜 끔찍해 야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거야 이거 차징에다가 밟는것까지 들어가면 제갈량같은거 한방이에요 제갈량도 한방 장비도 아마 딸피? 제대로 맞으면 제대로 맞으면 아 지영이 아 지영이 žl vc vol 가 잃어버려 뵈 정신 해물 뵈 뵈 오랜만에 해석은 뵈 뵈 뵈 으 으 으 으 으 1대 2대 2대 3대 2대 4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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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 3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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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 포로 100명이 됐다 도망가라 남편으로 가있어 니 포로 내가 먹게 가자 도망가라 얘가 양평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? 전 포로 다 내꺼됩니다 말도잘들어 말도잘들어 야 포로 139 내가 바로 등용하면 20명씩 등용할수있지 정의는 안될거 같은데 테스트를 해봐야돼